이즈리얼 럭스 이제 투벅 채매만 죽을텐데 럭스만 울어야겠구만 이거 50의 정글이네 50의 정글이겠지 제이스 탑에서... 아 이거 믿은가? 뭐야? 입절 왜 들었어? 어... 입절 왜 든거야? 제익스가 입절을 들다니 쟤들랑 같이 믿은가? 그리고 탑이 이제 카타린하고 리신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버스 탈 생각만 하면 안되는데 한번쯤은 버스 타봐야죠 오늘 너무 많아졌어 강등도 되고 망했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어 쟤드... 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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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희 집에는 마오카가 없지? 승리는 언제나 나이건 뭔 소리야 이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합상... 살수 있을까? 어... 항상 집중해야 해 흫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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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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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랩 게임 올 수 있는데 리퍼님 어디가 가다 좋아 쓰레기 돼 쟤... 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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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갚였어 깜짝 놀랐네 엘씨는 뭔가 편해 제가 옛날에 시즌 2부터 엘씨를 가지고 틀렷 뭐야? 오 맞아 개꿀 나이스 음 개좋아 이거 고통 받는거 보지 고통 받는거 보지 트레일러들은 다시 소밀될거야 뭐하나 놀래라 제이스 상대로 에어컨에서 꼭 버티지 무슨식 개 털려 모공이란 몰라도 어 럭스피 왜이렇게 많이 찼어 아 자운으로써 무조건 먹을올 수 밖에 없어 와 진짜 압박세다 이거 럭스피 니들 또 위험해 보이는데 아 아 1폴란다 제트 제트 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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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에어컨 빨리 와 이거 먹고 가자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안정된 활시위가 평화로운 기름질이지 오케이 이제 css 여유고 이제 css 여유고 항상 집중해야해 와우 이씨 귀엽쏜데 이런 챔프를 했었어야 했어 흠 팝이 고통이겠구만 와 팝이 개고통이겠어 탑 저거 풀어줘야되는데 탑 저거 풀어줘야되는데 탑 많이 했었거든 살수가 없네 탑은 탑 오공 왔구 아 역시 탑였구나 오공 올거 같은데 이거 탑 탑 탑 탑 왼쪽 탑 탑 그 탑 롱 탑 이런라 탑 이 나이스 뭐야? 이지가 죽어? 뭐지? 이지가 왜 죽어 아다 효과가 아깝다 처음 받은게 왜 지성이야 룩스가 잘한거지 이사람이 못한건 아니잖아 우린 더 강해질 수 있다 처음 받은게 왜 지성이야 룩스가 잘한거지 이사람이 못한건 아니잖아 제발 제발 딱 대라 여기서 안보이거든요 자아 아다 그래도 와우카이는 풀어주네 약하다고 오해하지마 봐주는거니까 저리 가라 비킹 네 나 또 얘들이 다는 여덟 케비 에브또 히 픽 힛 힛 엉 힛 힛 힛 힛 굿 좋아 이 암을 날려와 이거 깨야돼 이거 깨야돼 오케이 퍽퍽하니까 허블 좋아 집가져 영웅 포켓 이게 뭐야 조진이 있구나 조진이 진짜 잘해주셔서 야 근데 이거 왜 아무도 안 먹었어 오케이 얘를 아무도 안 먹었다 어? 임피? 곧 2차까지 압박되려나 탑이 지금 힘들어서 탑이 지금 힘들어서 제가 라인 프리징하고 싶은데 라인 프리징하고 싶은데 너무 안좋아요 탑이 아이씨 탑이 나이스 마무리 용하러 왔어요 용이 없어 용이 없어 용이 2차인가? 용이 없어 살아야 돼 아깝다 한 방 아깝다 위험한데 이거 약간 잘못하면 다 죽는데 이거 아깝다 평화를 향한 지름필이지 오 잠이 가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어 뭐야? 인천지역포는 공사하면 시즌은어 TONC 원하는 리모 납 정рев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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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룻 룻 왼쪽 랩이 썰어진다 3라운드 랩이 썰어진다 드림씨 포선 학살중입니다 어하 주신형 과연 살 것인가 쟤가 차 이거 아니 이걸 치라고 아 쟤들 뭐야 아우 쟤들 타워 좀 빨리 치지 여기 간바 이렇게 역전이 되겠다 통화중이었어 이렇게 하다가 역전 되는거다 이렇게 하다가 역전 되는거다 아 역시 50에 붙으면 다 비웠어 탐식이 막치 최럭같네 이거 뭐야 최럭인가 뭐 길이지 왜이렇게 세지 뭐지 우리 좀 위험하지 않아 음 50 온다고 우린 한 민족이야 50 오다 말았으 트였였였였였였였였 우리 와드 막았는데 왜 와아우 탈이 남았다 뭐하다 여기 좀 피 안가 탈이 남았다 왜 와드 1 ığım 도마네 쟤 길 들어가는거야 정판의 이미 cin 느낌각 아, 이제 느낌각 계속 나아가야 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스였습니다 우린 더 강이 될 수 있어 쟤 도망갔나? 제스한테 휠종이 맞으면 죽어서 깜치지 말고 리포도 템이 무서운데 내 빼자 뭐야? 이거 죽었어 이거 먹고 가니? 이게 죽을 것 같애 크리스트 걸 크리스트 안 터지구나 이거 좋은 운선 안 좋네 이거 가구요 야 우리 탑 CS 이거 아 바텀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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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먹을 건데 비포 마루카이는 뭐 죽으라는 건가 미션 놀랐어 템 벗어 이게 마지막에 다음 템 섞어있어 20분 와 20분이야? 이제? 이제? 네? 태양분은 20분이 아닌데? 아 우리템 우리템 미션템 보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뭐야 맞아 싸우자 뭐야 뭐야 우리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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